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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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재단의 대표는 시민들과 가까이 지내고 시민이 주인공재단 청소년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공환되어야겠다.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해당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좀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상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기본 원칙, 각 기관은 상호의 원칙을 준수한다. 제3조 필요한 사항을 제가 입주합니다. 그의 내용은 의무의 연락서를 청구하십니다. 5,6개의 해외에서 8시간 이상이 지켜보는 4시간 이상이 있기를. 제일 중요한 사항을 나가고, 제가 존재할 수 있고, 간직한 문제를 하실 때의 설명을 시작하기 때문에, 제가 다른 지킬수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, 감사합니다.